저희가 기다린 코너! 정말 기다렸죠? 이번 주 텐션 좀 어울릴 준비 되셨죠? 네셨게! 말 좀 왜 이러지? 너무 신나서 꼬였죠? 이번 RTV만의 자랑 먹방인 키즈타임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간식들은 쥬리의 리포터님께서 한번 가주세요! 쥬리! 쥬리! 쥬포터? 맞아가자! 쥬리포터! 기대하고 있는! 통신해주세요! 사랑해요! 짜란짜란! 보라나? 진짜 풀린거지 보면서 냄새가 대답고? 치킨! 프린트에서 좋아하는 거! 김호연이 왜 그래? 아이스크림! 아라TV 무슨 일입니까 진짜? 저희가 간식을 걸고 퀴즈 문제를 마치면서 간식을 획득 그리고 신나게 먹방을 하면서 다음 퀴즈를 진행하면 된다고 세상에 근데 컨닝 방지를 위한 특수 안경 옆에 준비도 있죠? 그것도 오늘 바로 만났어요 대박! 이거야! 장난 아닙니다 오마이갓 진짜 안보여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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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핫도그 가자 수윤이의 레트로 아이템은? 수윤이의 레트로 아이템 야 이거 진짜 쉬워 진짜 제 레트로 아이템 이거 아무 말도 알고 싶지? 알아라 알아라 근데 이름이 뭐지? 예? 어떻게 그러면? 그냥? 그냥? 어 그냥 뮤비에서? 아니 아니지 언니야 항상 소개할 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언니는 오늘도 아까 찍었어 언니 언니 내가 뭘 좋아해? 너는 언니 수윤이가 좋아하는 거 처음 수윤이가 좋아하는 거 캐치 맞는데 캐치는 현실적인 다 됐나요 다? 너무 쉬운데 하나 둘 셋 빙 필름카메라 필름카메라 빙 필름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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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버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와 연희 언니가 뒤집어졌던 핫도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 연희 언니 지금 해볼게 진짜 꿈인가요? 이거? 우와 말도 안 돼 내가 며칠 전에 진짜 여기 먹고 싶다 맛있잖아 맞아요 일단 우리 문제 집중하자 오케이 그다음 간식은 우리 좀 자신감 붙었으니까 냄새 어떡해 치킨 과자 그래 나도 과자 진짜 먹고 싶거든 그래요? 솔직히 치킨보다 과자가 중요해 나는 진심이야 나는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일단 아이스크림 과자를 얘들아 성공시키고 아이스크림 성공시키고 치킨은 나중에 도전을 하던가 알겠지? 좋아 좋아 그러면 과자는 거예요? 과자 진심이야 과자에 진짜 할 수 있어 로켓펀치가 찍어보고 싶은 광고는? 광고? 어렵잖아 오늘 말했잖아 오늘 말했잖아 오늘 말했잖아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뭐 했어? 연이 오늘 두 번째 스케줄 때 그 말 들었어야 돼 어울린다는 말 내가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어? 잠깐만 어?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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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내가 얘기했던 거? 그게 뭔데? 오늘 뭐 얘기했어? 안 된다 연이 그 아직 안 되겠다 화목하게 화목하게 보인다고 했던 거 있잖아 화목하게? 너무 많이 보인다고? 제가 보면 꼴 찍어보고 싶다고 하목하게 보일 것 같다고 했잖아요. 찍어먹고 싶다고? 아니 아니 아니. 찍어보고 싶다고. 그 그 지금 있잖아요.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죠? 두 번째 있었어요. 지금 도전한 거? 정답하네. 우리가 우리가 도전하자고 했던 거? 지금 도전하자고. 근데 이거 대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쿄하셔! 도, 도셔! 지금 쿄하셔! 도, 도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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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도라! 그걸 말해버렸다. 도전한다고 했던 거. 도전하자고? 도전했었잖아. 지금 주인후루삼이나 일을 못했어. 우리가 아까 도전하자고 했던 거 있잖아요. 어떡하니? 맞아요, 맞아요. 괜찮을까? 이거 맞아? 갑시다. 하나, 둘, 셋! 짠! 뭐야, 뭐야, 뭐야? 맞았어요? 과자. 치킨. 좋아. 치킨 아니야? 아니 지금 도전하는 거. 나 치킨이지. 난 치킨! 아니 근데 도전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 지금 과자 도전하고 있잖아. 아니 우리가 내가 거기서 이거 중요하고 저거 중요하고 근데 치킨을 도전으로 하더라고 했잖아. 치킨은 나중에 도전을 하던가. 치킨은 나중에 도전을 하던가. 미안해 언니. 언니 근데 황홍갈비는 뭐 이런 거 있어? 아이 스피크림. 그래. 우리 아이스크림. 그거 치킨 아니었어요? 그것도? 진짜 전혀 생각 못했고. 아 나 진짜 나 중요하다고 말 안 할래. 아 미안해 언니 미안해. 아니 진짜 내가 사줘야 돼. 언니 내가 사줄게. 우리가 사올게. 언니 지금 사줄게요. 나 그러면 스윙땡 사줘. 알겠어 알겠어. 아 했던 걸 또 걸어도 된다고? 아 또 걸어도 된다고요? 아 언니 과자 또 할 텐데. 잠깐만 이거 몇 번 걸을 수 있어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이에요? 야 야 과자 다시 걸어. 야 과자에 진심이잖아. 진심이야 과자에 진짜. 이번 타이틀곡 린 린 가사에서 린은 몇 번 나오는지. 아 알겠어 그냥. 잠깐. 과자 먹지 말라는 거야. 언니 지금 불러볼까 노래를? 아 캣치 눈치권 알죠? 아 맞아 캣치 눈치권 댓글 알죠? Here we go. I'm adding you crazy 불빛이 깜빡. 이리저리 흔들려 나도 몰라. D&P 키 키 키 키 키 한 게 난 좋아. 누구든지 원이 깨리 딴 말에. 나도 원하는 거. 두 개랑 나와서.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눈 맘이 눈 안 흘러나는. 하늘이 망설이면 안 되겠어. 이들은 호흡 소리가 안 되겠어. 링링 링 링 링 링 링. 디알란. 따뜻해. 링 링 링 링. 디알란. 찬도 언니 머릿속을 링 링 링 링 링. 이거를 일단 2절에도 똑같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16번. 16번. 불편한 진병 사이에는 어렵지 않아. 질문을 불러가 채만에. 질문을 불러가 채만에. It is right. Get ready. 그래. 없어. 여기가 숙박. 뒤에 후염 있잖아 언니. 아니요. 여기에도 없어. 광선 아니면 안 되겠어. 이대로 도망소리. 뻔하게 울려줘. 링 링 디알란. 그러면 8,3,24네. 맞아, 맞아. 댓글에도 이렇게 봤을 때. 맑을 해. 하나, 둘, 셋. 네 언니 축하해 언니 과자 먹을 수 있어 이제 언니 언니 가져가줘요 이 영광을 캐치에게 돌릴게요 헐 왜? 맛있어 아잇 무려 아라TV는 아이돌의 사랑입니다 안녕